경상북도 안주함으로 하는 패키지의 상품으로 안동술당의 윤현숙 종부님의 레시피 참여로 캐주얼하면서도 전통의 깊은 맛을 품은 품격 높은 패키지로 구성되었습니다. 2주의 경우 떠먹는 막걸리, 이와주와 지역 농특산품의 부각을 안주로 하는 패키지의 브랜드이며 바삭한 부각과 부드러운 요거트의 식감에 저도수의 이와주가 어우러져 특별한 식음 경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편 해당 상품은 기획 단계부터 편의점과 온라인 마켓 등의 온오프라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을 겨냥하며 새로운 전통주의 소비 트렌드를 선도할 것으로 보이며 판매 실적이 주민사업주의 매출로 직결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좀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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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